이번 코스는 데이비드 실버가 진행하는 RL 코스입니다.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알파고의 주개발자입니다. 알파고 논문이 네이처지에 등재된 게 2016년 1월달이죠. 2016년 1월달에 파블릿이 됐는데 주저자가 이분입니다. 데이비드 실버. 대단한 사람이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아자황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죠. 지금은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 소속이고 그리고 이 수업은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. 런던 칼리지에서 진행한 수업인데 강의는 총 10개입니다. 10개인데 강좌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어요. 이라서 우리가 에피소드를 약 10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리임퍼스먼트 러닝은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. 다루고 그리고 다음 강좌가 딥 리임퍼스먼트 러닝이죠. 그 다음 강좌에 진행되기 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음 강좌는 이거죠.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진행한 딥 리임퍼스먼트 러닝 2017년도 봄에 진행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. 같이 제 1강부터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